네, 보양식으로 뭐 안 해줬어요? 아니, 근데 저는 붕어죽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래, 붕어죽 많이 해. 올려주셔가지고 같이 해주고 했거든요. 와이프가 되게 비기가 별로 안 좋아해서. 붕어죽을. 아니, 막 조선시대 이럴 때는 구하기 어려운 거. 막 이런 거, 막 호랑이. 저지 안 돈다고 해서 호랑이, 그렇지. 저지 안 줘면 호랑이지. 호랑이 젖을 저기 짜러 간다고? 호랑이 젖을 구해오는 자에게. 호랑이 젖을 구해오는 자에게. 그럼 3만냥을 하사하게 놔. 소세타 넣어서 꾹 눌러서. 구하기가 어렵잖아, 그만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호랑이 젖. 젖은 아니었는데 나는. 젖 아니야? 호랑이. 호랑이 젖. 젖은 아니었다. 아니네. 호랑이 꼬리? 아니, 이게 식이요법인데 그렇게 호랑이를 먹으라고 한다고? 아니, 왜냐면은. 이 분이 누구야, 이걸 쓰신 분이. 어이. 어이. 귀한 식기라도 구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저기요, 궁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거는 해산물 쪽이야. 그렇지. 좋은 적군이야. 해산물 쪽. 적군 좋다. 고래. 고래? 상어. 방어. 참치. 개불? 개불? 문어. 난 문어. 문어, 문어? 문어 좋다, 문어. 낙지. 어? 문어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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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하고 낙지하고 다르지, 확실히. 낙지. 소름 돋았어, 누나. 난 문어야, 누나는. 어, 그래. 낙지. 문어. 갑자기 생각났어. 해봐, 계속. 낙지. 문어. 굴. 아, 굴. 굴. 우유. 바다의 우유. 우유. 굴. 아, 굴. 우유. 바다의 우유. 우유. 굴. 굴. 너 먹고 싶어, 우유. 너 먹고 싶어, 우유. 너 지금 그 느낌 없었어. 굴을 6번 외쳤어, 지금. 굴을 먹어야 돼, 제철. 나는 단백질은 상상외로 이게 진짜 많아. 뭐? 뱀. 아까 했어요. 오빠는 남의 말 좀 들어. 어, 이제는 치근하다. 그만하세요. 이렇게 했던 줄 몰랐는데. 아니, 맥기 안 했는데. 저 똥버들은 형도 그렇지만 형도 형은 저랑만 계속 다리 바꿔왔거든요. 네. 햄스트림 부상 올 수 있으니까 일단 좀 불편하면 다리 좀 올릴게. 아, 또. 우와. 진짜 무거워. 햄스트림 올 수 있거든, 이게. 어, 그렇구나. 한 번씩 필게요. 아, 예. 저거 아니야? 어? 족발? 족발? 미치다. 하얀 게 뭐가. 그렇지. 족발. 족.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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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진짜? 정답입니다. 아아악! 야, 진짜 안 해결돼. 정답입니다. 야, 진짜 안 해결돼. 야, 이걸로에요, 형우름도. 야, 이 걸어봐! 야, 이 걸,"ionalcm!" 내가 족발이야! 이거야! Air тысяч의 냄새! 이거! 이걸로 맞췄어! 세회네, 이거봐 세회네! 이렇게된다니까! 나 지금 다 gat novo셨잖아 근데 형은 얘가 올렸는데 너무 무거운데 보니까 족발이잖아. 다시 한번 올려봐. 너무 그런데 이거 족발이. 잠깐만 족발이 저게 맞잖아. 콜라겐도 맞고. 맞잖아. 맞잖아. 근데 민원아 오빠 거의 우리가 신문 보고 베트남 맞춘 거라고 했잖아 지금. 야 이거 티켓 탁하야 이런 게. 집단지성의 힘. 이게 집단지성의 힘이야. 야 이게 집단지성의 힘이야. 손에 땀 난 거 봐. 어떤 누가 한 명이 잘랐는 게 아니라고. 맞추고 손에 땀 나. 야 진짜. 내가 이런 노력을 맞추다니. 어쩌려고 했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맞추냐.